네, 오늘은 장이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위 매도의 빌미로 작용하고 이유로 작용했을 뿐이고 본질 자체는 이 주가가 2022년도 10월 정도 전후부터 대략 한 20개월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가는 상승 사이클이 있는데요. 한 20에서 20개월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번 상승장의 스타일은 무슨 경기가 엄청 좋아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진행되는 유동성 장세도 아니면서 일부 독과정 기업들인 인공지능을 포함한 반도체, 전기차 이런 일부 종목들만 갖고 지수를 띄운 그런 형태의 사실상의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 나오지만 아직도 지금 올라왔지만 우리가 3,400포인트에 있는 정고점 돌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등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낙복구의 과대에 따른. 그래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가 진짜로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긴축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둔화되기 시작하는 구조라면 지금부터 내려가는 것은 지난번에 2021년도 11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1년 반짜리 하락장은 물가 상승과 금리 급등에 따른 하락장이었다면 이번 장은 경기 둔화로 인한 조정 장세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RB가 지금 스탠스가 항상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움직이는 모습이 지난 2021년도 이미 8월, 9월, 10월에 미국의 물가가 폭등을 하는데 FRB는 당의 크리스마스 전후에 있던 FOMC에 의해서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서둘 필요가 없고 또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다 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타이밍을 놓쳐서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늦다 보니까 갑자기 막 0.75%의 소위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갔는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제부터인지 미국의 FRB가 약간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파플리즘적인 성격을 많이 보고 경제에 대한 분석들이 자꾸 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강에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관점인데 단 이번에 경기 하강은 이미 다른 국가들,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경기 하강 국면과 긴축 국면에서 경제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이야 경기 하강이 진행이 되는 그런 속에서 금리 인화를 통해서 부양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지금 급선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보시다시피 계속 안 좋다는 얘기는 꾸준히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들로 또 채워지면서 경기 하강 리스크가 경기 부양책 리스크로는 정도 채워지는 그런 장이 앞으로 펼쳐질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방어주를 갖고 왔고요. 보유 포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포트 잠깐 보시면 어쨌든 벽산을 바닥에 있는 걸 편입을 했는데 반등을 하다가 오늘 벽산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대부분 빠지고 있죠. 지금 코삭시장 쪽에서는 1,400개 종목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이 빠지고 있는 그런 장세라서 굳이 지금 자리에서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벽산이라고 해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벽산 차트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워낙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2년, 3년 동안 계속 빠진 거고 이번에 지수가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은 오른 게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도 계속 경고한 그런 모습이고 앞으로 정부의 댐 건설 프로젝트, 김포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등의 SOC를 포함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동원한 경기 부양과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더욱더 강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바닥을 차고 시작하는 모양새다. 그런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계속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는 테마주, 정책주 중심으로 갖고 왔는데 지금 워낙 키워드가 또 경기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방어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고요. 우리나라 경기 방어주 대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주 KTNG 같은 걸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현재 가격이 47만 1,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심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지난번 편입을 했다가 음식료가 한류의 바람을 타고 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난 6월 중순 정도는 고점을 치고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가 돌파를 했다가. 그런데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가 작년 11월에 찍었던 고점 이 근처 언저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테마주처럼 움직였던 그런 음식 요소들의 흐름이 지금은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진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KTNG라든지 또는 GS 리테일이라든지 또 제약주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의약품을 파는 필수 소비재주가 관련된 제약주들은 사실 하방 요소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경기 하강하면 생각할 종목은 거기서 방어적인 종목은 뭘까 또 섹터는 뭘까 했을 때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 필수 소비재 안에는 음식료가 경기가 나쁘다 해서 라면 안 먹을 수 없고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고 또 아픈데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약을 안 쓸 수는 없는 거니까 필수 소비재들이 방어적으로 부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농심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견조하게 좋아지고 있고 또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리 선수들한테 밥도 제대로 안 준다. 그런 얘기가 있고 고기 구경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데일수록 또 우리나라 CJ그룹이 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 비슷한 문화공간 그쪽이 문전 성실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파리올림픽에서도 또 한류 음식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가트렌드라고 보고 편입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요. 뉴욕 증시가 제목이 헤드라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는 급락했고 나스닥은 2.3% 급락을 했고 반도체 지수는 6% 급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하락은 로테이션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우나 어제 러셀 지수가 3%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의 동반한 하락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게 기술주, 성장주, 방어주, 금융주, 제조업 관련주, 서비스주 가리지 않고 줄줄이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미국의 경기 유축 우려에 짓눌렸는데 여기 지금 유가도 아까 채권 금리도 급락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유가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소위 이란과의 갈등 관계로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얻어맞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 그 이슈보다도 결국은 경기 둔화라고 하는 트렌드가 더 중요하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석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서분물을.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이쪽은 원자재 시장이라고 부르고 또 상품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쪽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빠졌는데 경기 방어주는 좋았고 민감주는 급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건 필수소 부재은 음식료와 제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섹터를 갖고 나오셨는데 일단 이게 지금 오늘 시장이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음식료 섹터들은 약간 좀 방어적인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거나 하락이 나올 때 상승이 좀 나온 어떤 흐름들인데 김동민님 생각에서는 이게 단순한 어떤 현재 시장에서의 해치 전략으로써 음식료 섹터를 갖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비해서 이런 음식료 섹터 방어주들이 음식료뿐만이 아니고 통신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어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경험적으로 방어주가 시세를 많이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는 뭐 장인 아빠도 또 한 종목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만 2조 한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는데 올 들어 최대 규모이고 그런 모습인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금융시장과 상품시장, 채권시장 이런 것들이 다 경기 우려를 나타내는 시세 우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혜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 관련 주나 이런 부분들이 또 움직이고 이럴 때는 항상 전염병에 일시적으로 유행병 관련 종목들이 가던데 그런 종목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또는 정석적으로 그냥 방어적으로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면 1차 타겟 목표치는 52만 원, 52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56만 원, 손절 라인은 40, 42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고요. 오늘 물방송은 없고 월요일 날 물방송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